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보입니다. 요즘은 때이르게 많이 덥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니게 하는 날씨인 것 같아요. 장미도 활짝 피었고요. 연꽃도 무척인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금년에 지금도 우리에겐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고요. 또 이미 지나갔지만 어제라는 날도 우리 인생에서는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날로 남기고는 사라져갔다는 생각입니다. 어제를 돌이키고 그제를 돌이키고 또한 어제를 되살리고 그제를 되살릴 수 없는 우리 내의 어떤 삶이고 보면 한순간도 새해 새 날이 아닌 날이었고 또한 한순간도 우리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고 또 마지막 날이 아닌 날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오요. 또다시 태양은 떠오르고 맑은 아침을 가져다 주지만 같은 날이 아니고요. 또한 같은 순간이 아님을 알고 보면 다만 우리가 생활하는 한순간의 어떤 일이나 여건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에는 어떤 일들이 생성이 되고요. 또한 지난해에는 한창이었던 일들이 자취를 감추는 것을 보면 세월의 얼음 속에 적지 않은 변화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이 아닌가 싶고요. 한순간도 한 인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보면 모두를 사랑하고요. 모두를 포용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존재와 가치는 저마다 제가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이오요. 고통을 갖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데에도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만남의 이유, 헤어짐의 이유조차도 각기 필요하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문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161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천지파량 신주경 가운데 세속 사람들이 세속법을 가르치면서 인력을 만들어서 천하의 반포를 하고 저루를 알게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만평성수계제 집위파 살이란 어떤 글자를 만들었고요. 여건을 만들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글자대로만 믿으면 흉한 일과 재앙을 면하는 줄만 알고 있다 하는 내용이요. 그래서 사도를 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것을 부연해서 이래하면 옳고 저래하면 그르다고 하면서 부질없이 사신에게 구하고 악위에게 절하고 그러다가 두려워 재앙을 부르고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왕사성 부처님이 중림정사에 계실 때 싱갈로바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침만 되면 물을 떠놓고 여섯 방향으로 통서 남북 방향으로 해가지고 절을 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싱갈로바다야 왜 그렇게 물을 떠놓고 절을 하느냐 그랬더니 싱갈로바다가 아버지 때에서부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집안이 편해지고 좋아지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해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싱갈로바다야 사방에다 절을 한다고 편안함이 온다라고 하면 세상에 못 살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잘 살고 못 살고 편안하고 괴로움이 오는 것은 각자 자신의 어떤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지 합장을 해서 누구한테 빌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되려면 물을 떠놓고 사방으로 빌고 절을 할 것이 아니라 사계를 지키고 사계를 사계를 사계라는 것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움 불망어지요 그래서 사계를 지켜서 업구를 떠나고 또한 악업을 짓지 않고 악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탐진치 공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재물을 손실하는 여섯 가지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잘못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여섯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주를 하고요 길가에 다니면서 장난하고 나쁜 짓이라는 이야기지 어려운 만난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제사집에 가서 도박을 하거나 네 번째로 저급한 일을 하거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쁜 친구를 사귄다거나 여섯 번째로 게으르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재물을 손실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잘못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방예경을 설했는데요 어차피 그 각 방향에 대해서 예를 갖추어서 기원할 거면 동쪽으로는 두물을 섬길 것이오 남쪽을 향해서 스승을 섬길 것이고 서쪽으로는 처자를 섬기고 북쪽으로는 붕우를 섬기고 중앙에 상방은 사문을 섬기고 하방은 노예를 섬겨서 각자 자신의 할돌이를 다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나 세상이 원만하게 되는 것이지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거나 기원을 하거나 빈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신 대 반천시 역질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어떤 사신에게 구하고 악위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미신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그러한 사람들은 하늘과 시들의 배반이 되고 땅과 이치에 어긋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일 월지 광명 상투암실 배일 월지 광명 해와 달의 밝은 빛을 등지고 배일 등지고 상투암실 항상 투암실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이며 올바르지 않다라는 뜻이지요 위정 도지 광로 향심 사경하고 전도 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당한 도리의 넓은 길을 버리고 항상 잘못된 나쁜 길을 찾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 심한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의 어떤 여건을 보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 또한 과학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치적으로 합당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에요 예를 하나 들어서요 여러분들 탱자나무를 심어놓고 정자나무가 되라고 아무리 빌어도 정자나무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또한 물에다가 돌멩이를 던져놓고 떠오르라고 아무리 빌어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고자 라고 하면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원인은 만들지 않고 무조건 빌고 기원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절에 이제 오실 때 보면은요 촛불 하나를 밝힌다라고 하더라도 초공양을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올리는 분들보다 많이 다른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참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요 초를 키셔가지고 촛불이 제대로 안 붙고 예를 들어서 초심지에다가 이렇게 아랫부분에 불을 붙여가지고 초농이 좀 심지에 이렇게 묻고 그러면은요 심지가 다 타고 들어가다 농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라지는데 어떤 분들은 초실 끝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이니까 그 실이 타고 들어가서 촛농이 묻기 전에 이미 꺼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주 사색이 되셔가지고요 스님 저희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려고 초가 제대로 타지 않네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본인이 촛불을 제대로 켤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고 지혜롭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초가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집안이 잘못되거나 어둠을 주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보면 촛불이 잘 타면 집안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혹여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면 집안이 어지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의 올바른 밥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 아닐 수 없죠 미신적인 어떤 기원이에요 그래서 미신적으로 어느 신에게 갈구하고 아기에게 밥을 주고 터무니없는 짓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어떤 내용의 이야기들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선남자 산시 독성 착영 삼편 아지기생 심대 길리라 선남자야 산시 해산하려 할 때 독성 착영 삼편 이경을 세 번만 읽으면 아지기생 심대 길리 아이를 순산하고 크게 길할 것이며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이경을 세 번 읽으면 원만하게 되고 아이를 순산 잘하고 이사를 가서 탈이 없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경을 무조건 세 번 읽는다고 해서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공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경에서 설해져 있는 어떤 부처님 말씀이나 부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가 이치를 알게 되면 순리대로 사는 것을 알게 되고요 지난 시간에 했듯이 안이비설신이 육군과 육경이 부딪혀서 번뇌가 108번뇌가 나오지만 결국 육군의 작용도 전부 공한사상 이라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반야심경에는 나오지만 우리 천지파량 신주경에도 나오고 있는 대목이지요 그래서 경을 세 번 읽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경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잘 숙지를 해서 본인이 실천행을 잘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 여러분들을 해석하시면 되고요 총명이지 복도 입을 중요하 청명하고 이지 지혜 있고 복도 구족 복도기 구족하여 입을 중요 요사하는 일이 없을 것이요 잘못되는 경우가 없을 것이요 마음을 바르게 쓰면 여러분들 사실 어려울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요즘 천일 기도를 들어가서 기도 끝나고 나면 수행일기를 썼는데요 오늘도 수행일기를 썼는데 수행일기 가운데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실 제가 벌써 청주 분류 방송 한지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원고를 준비해 가지고 사실 방송하는 아침이 되면 아직도 긴장이 된다 말이죠 오늘은 가서 여러분들에게 뭘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그런 어떤 삶과 동떨어지지 않은 범인에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전해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보면요 사실 긴장이 된다 말이죠 근데 그 긴장이 된다는 자체는 뭐예요 제 능력껏 제 근기껏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혼자서 노래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떨림이 별로 없어요 아무도 혼자 흥얼흥얼하면 떨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공개석상 해서나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암호암호게 노래솜씨 좋은데 노래 좀 한번 해보라라고 하면 어떤 프로 가수들을 빼놓고는요 우리가 많이 떨린단 말이지요 떨림이 오다 보면 목에 청이 어때요 목에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음정도 잘 마치기가 힘들게 되고 이러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잘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떨림이 오는 거란 말이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어떤 가족들을 보면요 있는 그대로 어떤 삶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면 좋은데요 남편이 지금보다 더 잘해주었으면 더 훌륭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 아내가 좀 더 나에게 따뜻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 또한 자식이 지금보다 조금 더 공부를 잘해주었으면 하는 어떤 바람 바람 자체가 뭐예요 더 잘하고 더 훌륭하게 되고 좀 더 보람된 어떤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했을 때에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우린 실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픔이라는 것도요 애초에 저 사람은 아프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사실 아픔을 겪지 않아요 그런데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 그러질 못할 경에 아픔을 겪고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랑을 했던 사람과 했던 이별이 있을 때 더 많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 그런 것 때문에 떨림이 오고요 또 그런 기대 때문에 우리가 실망도 하고요 또 그런 어떤 기대 때문에 시비쟁론을 하고 가정에서 다툰다는 건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가 다투고요 자식을 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요 아직도 너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하는 마음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더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한 마음을 잘 내면요 어때요 경전에 있는 내용 이치를 터득해서 마음을 잘 낼 줄 알면 청명하고 지혜 있고 복도에 부족하고 애기가 태어난 애기가 잘못될 일이 없을 것이고요 또 사시 독성차경 3편 일무방해 득복 무량이라 죽으려 할 때에도 사시 독성차경 3편 이경을 세 번만 읽으면 일무방해 득복 무량이라 조금 더 방해가 없고 한량이 없는 복독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티벳 분류에서요 제가 잠깐 본 것인데요 우리가 극라왕생을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극락과 지욕이 보편적으로 사후의 세계에 죽어서 나중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일체가 유심조 아니에요 정토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형성되는 것이 대부분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하단 말이죠 예를 들면요 내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극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옥이다 볼 수가 있지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 아침에 혹시 출근하시다가요 혹은 낮에 차를 끌고 다니시다가 보면은요 갑자기 어느 차가 확 내 앞으로 와서 막거나 사고가 날 정도로 옆으로 와서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쉽게 가셔지질 않는단 말이죠 저 사람 매너 없게 저게 뭐야 해가지고 한동안은 그 여운이 남아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 누가 훌륭한 상을 받았다 어디 합격이 됐다 라고 하면 그 기쁨의 여운이 한동안은 오래 가잖아요 그와 같이 바로 우리가 극락세계를 향하는 것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졌을 때의 극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라는 이야기를 어떤 책에서 봤어요 티벳 책에서 보면은요 우리 어떤 정신세계 사후세계를 논할 때 기쁜 일이 있어도 그 여운이 갈 것이고 슬픈 일이 있어도 여운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죽기 전에 이미 극락의 편안함을 만들어서 죽는다 라고 한다면 죽어서 역시 우리가 극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본 일이 있는데요 바로 죽으려 할 때도 이경을 세 번만 읽으면 조금 더 방해가 없고 한량이 없는 복덕을 얻으리라 그랬는데요 이경을 세 번 읽어서도 물론 편안해지고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죽음의 세계를 열반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미 내가 언제 이렇게 대략 죽음에 가까웠다 라고 했을 땐 바로 천지파량 신주경에 있는 이런 경전의 내용으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을 평안하게 먹고 우리가 눈을 감는다 라고 하면 정말 편안한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죽으려 할 때도 이경을 세 번만 읽으면 조금도 방해가 없고 한량이 없는 복덕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선남자 일일호일 월월호월 연년 후년 실무 간격 선남자야 훌륭한 남자야 수행자야 깨끗한 사람아 라는거지요 일일호일이라 날마다 좋은 날이요 월월 호월이라 달마다 좋은 날이요 년년 후년이요 해마다 좋은 해라 실무 간격이라 진실로 막힐 것이 없으니 단판 즉수 빈장 빈장지힐 독성 착용 7편 심대길리 획복 무량 이라 그랬어요 단판 죽수빈장 단판 즉수빈장 단판 즉수빈장 준비만 되면 어느 때든지 초빈을 하고 빈장질 장사를 지내되 장사하는 날의 이경을 7번만 읽어주면 크게 길하고 이루어서 한량없는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준비만 되면 어느 때든지 라고 했어요 옛날에 어느 스님이 시장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지금은 이제 정육점인데 옛날에는 왜 장나를 안전해서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기를 파는 사람한테 가서 고기 한 것만 주십시오 그러는 소리를 들었어요 길을 가던 스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하는 말씀이 와 어느 부인들 좋은 고기가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달리 쓰기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쓰기만 잘한다면 다 좋은 고기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서는 스님께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나쁜 날이 어디가 있겠어요 또 나쁜 날이 어디가 있겠고 나쁜 해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잘 활용하면요 일일 시 호일 일일 호일 날마다 좋은 날 또 달마다 좋은 날 해마다 좋은 해 일 수 있지요 또 우리가 언제 장례를 지르고 언제 결혼을 하고 나를 보편적으로 잡는다 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글자에 치우쳐서 그날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날엔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그날이 나쁘다라고 해가지고 그날엔 무조건 나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글자의 어떤 영향대로 보면 그날이 좋은 날 이라고 하면 좋은 기분 좋은 일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요 만약에 그날이 나쁜 날 이라고 하면 어때요 조심하고 주의하고 유의해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날로 만들어가면 역시 그것이 다 좋은 날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장례를 하는 날도요 장례 여건이 준비만 되면 우리가 어떤 되는 대로 움직인다라고 해도 어느 날이 안 좋은 날이 되겠냐는 이야기에요 다만 우리가 이 경제를 7번만 읽어주면 그게 기라고 이루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경을 7번을 읽음으로 인해서 복락이 오는 것보다 7번 읽다 보면 또 스트레스 많이 풀리겠죠 사람이 급한 순간에 3번만 참으로 인자 3번만 이마에 쓰면 어려움도 변해간다 또한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3번만 하고 움직이면 어려운 액란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3번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피해가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교도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화가 나면 그 순간에 뭐를 옆에 있는 걸 들고 탁 어떻게 행위를 해가지고 죄를 짓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화가 났을 때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3번만 하면 하는 동안에 어때요 그 한참 그 한참 올라왔던 어떤 화기가 잠시 내 평정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이런 것은 이렇게 행해서는 옳은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어떤 냉정함을 찾을 수 있을 때 어려움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아무아미탑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이 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순간의 감정을 저지할 수 있는 여건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하면서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함이 형성이 되듯이요 사고를 안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듯이요 바로 7번을 읽어주면 날마다 좋은 날 또 달마다 좋은 날이기 때문에 항상 기라고 이렇고 복을 받는다 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경전에 대한 생각과 이치와 자기 자신을 관주하는 여건을 만들어서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문영인귀 연년익수 명종지힐 병득성성 가문이 번성하고 사람이 위희되고 수명이 늘어서 장수하고 목숨을 마치는 날에는 성인의 도를 이루리라 경전을 읽고 뜻을 알아서 행을 하게 되면 이미 성연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목숨을 꼭 맞춰서 성연의 도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약이에요 우리 불자님들요 그전에 여러분들 현대 근대 가장 훌륭하신 참 선사님이 경호선사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그 경호선사님의 제자이셨던 오대산 상원사에 계셨던 방안한 큰스님이 계셨어요 그때 방안한 큰스님께서 그 제자하고의 대화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방안한 큰스님이 저 풍경 소리를 들으면 무엇을 느끼는가 제자한테 물었어요 저 소리가 공가 그랬더니 제자가 예스님 아주 신묘합니다 그랬더니 예스님이 그래 그렇게 곱고 신묘하니까 네 손에 질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질 수 없습니다 스님 예스님께서 그러면 귀 속에는 담아둘 수는 있겠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잠시 들을 수는 있겠지만 담아둘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위 방안한 스님께서 천년을 이렇게 흘러왔는데 아무도 손에 쥔 사람이 없고 귀 속에 담아간 사람이 없으니 어떤 까닭인가 그랬더니 제자가 소리는 원래 실체가 없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요 답변을 했더니 방안한 스님께서 그럼 너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백년 후에도 자네가 지금 이대로의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우리 불자님들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하고 번뇌를 하고 참 어찌 보면 편한 마음으로 고개를 돌려서 먼 산 한 번 쳐다볼 여유도 없이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세계 남겨주시면요 본승의 지필한 도서 가운데 한 번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